시즌 3 시즌 3 느낌이 확 다른 거지. 형이랑 유럽으로 오게 될지 누가 알아. 여기가 네덜란드 황든가. 여기서 뭐해? 취직했어?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반경이긴 하지만 눈을 어디다 둬야 되지? 저기까지 와서 손탕으로 가는 거야? 어쨌든 이 녀석이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? 아, 깜짝이야. 여보세요? 와우, 장난 아니다. 어, 이게 진짜라고? 여기는 쪼쪼쪼. 아내도 있고, 여자친구도 있고. 모든 시야는 존중되는 곳이라고. 아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. 나 마스테. 나 마스테. 옷이 걸리적거리네. 아니 벗는 것만 놓고 하실까? 아니, 누구야? 저는 오늘 좀 은퇴로 가겠습니다. 태어나서 첫 경험이야.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. 너무 신기하고. 존자 소방. 존자 소방. 네, 여왕님. 네, 여왕님. 여왕님! 아 춤 잘 추고 싶다, 진짜. 마스터 배신 룸음. 형, 지켜줘. 나도 지킬 게 많아. 나 못하겠어! 한글자막 by 한효주